1. You do dance like crazy! Lalalala! You just said I liked it. Lalalala! Nobody nobody! Don't care about me it's okay. You're crazy until the sunrise.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진 씨 트래블 마이콜 매체스터 시티 트러블 메이크업 트래블 메이크업 트래블 트래블 그럼요 저희 인사부터 드릴까요? 좋아요 자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현진아 뭐 왜 맛있겠네 냠냠냠냠 저 붐색깔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바라바라바라바라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무슨 날이죠 오늘 1일이에요 아니에요 다섯 번째 생일 그렇다면 또 생일이라면 또 생일 축하 노래를 빼먹을 수 없겠죠 아 근데 그건 나중에 하고 싶어요 왜요?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죠? 준비할 게 있다고 그건 비밀이에요 아니 시크릿 준비할 게 뭐죠? 뭐라고 손아도 뭐해요 빨리 달래 젤리 그만하고 그만하고 야 승진아 젤리를 먹어 정대로 먹어 그냥 아저씨 줘 이거 먹으면 어르신 드셔야 된대요 네 힘들어 자 아무튼 저희가 또 오늘이 다섯 번째 생일이에요 네 맞아요 다섯 번째 생일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벌써 다섯 번째 와우 세희가 다섯 번째 생일이면 다섯 살이네요 I'm five I'm five 아직 어린 애 스테이도 할 수 있겠네 I'm five 스테이 이름이 생긴 지 5주년이 되는 나이 맞아요 다섯 살이죠 왜냐하면 여섯 살이 맞는데 다섯 살이라 해야죠 이제 맘 나이가 도입했으니까 아 여섯 살이 여러분 우리 스테이 이름 지워지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스케줄 기억나세요? 아 아마 그때 마이페이스였나? 무대에 있었을 때 응 야외 공연이었던 것 같고 엥? 어? 어? 실내에서 했던 거 아니었나? 실내였나요? 어 실례하겠습니다만 아 맞아 우리 예능 촬영 실례하지 않겠습니다만 아 맞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정말 아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근데 생일이면 이제 그게 빠질 수 없잖아요? 뭐요? 생일 노래요 생일 노래 생일 노래 그냥 생일 노래만 부르면 너무 또 재미없고 허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맞죠 맞죠 뭐 그거 케이크 하기 전에 근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좋아요 저희요? 저하고 사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겠냐 저희가 오늘 뭐 하느라 이렇게 늦게 왔죠? 연습 연습 연습을 어 많아요 어? 어 맞아 연습을 하고 왔어요 하는 기회 너무 많죠 저희가 이제 팬미팅 최근에 있었죠 오롤라 팔로자 미팅 네 러플라즈도 있었고 다 이런저런 스케줄들이 있었지만 계속 달리고 있는 우리 스트레이키즈 엄마 미친 듯이 달리고 있다고 표현을 해 아 그리고 우리 펜션 갔던 거 어딘가 올라왔어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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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즈로그 히즈로그 자막이 진짜 미친 거 같아 히즈로그 나오고 자막이 왜요? 아니 자막이 너무 웃겨 난리끼리 모아놓고 놓은 거 보면 나 봤어요 대삼자 입장으로서 보면 좀 이상하긴 하더라 어 진짜 나가요? 죄송하게 알아요 하트총? 오 아 현지씨 아 현지씨 큰일만 오늘 하트 아 미치겠네 진짜 하트 아무튼 저희는 저희 근황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쁘게 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8월 1일 생일이니까 일단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시작을 하시죠 아 좋습니다 케이크가 보이는 거 같긴 하거든요 케이크 함 갖고 와봐라 네 갖고 오겠습니다 케이크 함 갖고 와봐라 와봐라 무슨 말투야 케이크 함 갖고 와봐라 갖고 와봐라 아 또 케이크 엎으면 안 되니까요 어 케이크 엎으면 안 되니까요 Party is not over 와 생일 축하 다 압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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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안 꺼 왜 불 안 꺼 불 끄고 부르는 거 아니야 불 끄면 우리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 저렇게 있지 자 들고 있을게요 도착했습니다 자 준비 됐나요? 네 준비 됐나요?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나를 사랑해 너의 꿈 이대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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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스테이가 부러야 되는데 스테이가 못 부르니까 우리가 부릅시다 네 우리가 불러요? 부릅시다 오케이 우리가 끌게요 하나 둘 셋 아무도 안 불러 하나 불러 케이크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맞아요 너도 이뻐 한번 가까이 보여주죠 레츠고 어머 벌받은 거야 근데 앞에가 뭐냐 이쁘다 너무 밝아요 근데 떨어질 거 같아 무서워 Your five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여 오 Your five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떨어뜨리면 큰일 나니까 여기가 위에 뭐라 써져 있는데 Happy birthday's day 하고 O 적혀 있어요 오 오 오 오 오가 적혀 있대 오 오 오 오 뭐지? 진짜로 이거 드실 분 있나요? 아 저 먹을래요 저 배고파요 안돼요 왜 물어보신 거예요? 까루씨는 안됩니다 오늘 젤리먹을 어디다 동적사 테이블에 포크가 있대 테이블에 없는 아 테이블에 포크야 아 아 린이 형 고마워 아 진짜 칼도 좋아? 스테이 주는데 우리가 왜 먹어 칼 주지 말고 철빈씨 뭐 대표로 우리 칼 필요 없어? 칼이 괜찮아 다섯 잘 된 스테이한테 덕담 한 마디 해주세요 자자잘 너무 좋은데요? 아이고 이거요? 뭐하냐? 젤리먹고 있어 칭칭씨 알았어 아이고 말도 안 돼 저희 이게 이제 아 우리 스테이 벌써 다섯 자리라니 아 네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말랐군요 여기요 건방지네요 많이 건방지네요 장난이고요 아 다섯 살 다섯 살 와우 그러면 진짜 스테이라는 이름이 생긴 지 5년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아 생각보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스테이를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정말 축하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네 방금 다 먹었어요 그런 말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를 뭐 오랜 기간 스테이라는 이름이 뭐 어쩌면 생기 전부터 저희를 영혼해 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맞아요 좀 그래도 늦게나마 뭐 최근 아니면 뭐 2, 3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다 정말 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네 오늘 이 자리에 드리고 싶습니다 음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약간 궁금한 점이 이제 스테이 된 지 뭐 얼마 안 된 분들은 다섯 살인가요? 그럼 몇 살이죠? 다섯 살이죠 그래도 다섯 살인 거예요 아 그럼요 그렇죠 스테이는 하나입니다 아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스테이는 다섯 살 예 스키즈도 다섯 살 내년 아 우리는 다섯 살 아 우리는 다섯 살 아 우리가 여섯 살 아니요 우리 다섯 살이 다섯 살 다섯 살이 아 만나이로 다섯 살 아 만나이로 다섯 살 맞나이로 다섯 살 좋습니다 아이언 씨 읽어주세요 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무토막을 빼낸 후 다시 뺀 위에 앉는 게임 자 그래서 그 게임은 뭐죠? 잠깐 잠깐 미션 젠가 미션 젠가 어? 젠가? 미션이? 진짜? 아 아니 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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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멤버는 다른 멤버들이 자 뭐야 저기 안 보여 자 맴꾸해주기 맴꾸해주기 맴버 꾸미기 스티커로 그거 하는 거? 어 맞아 와우 우와 우와 동물 젠가네 우와 귀엽다 귀엽다 어? 사자가 젠가? 옌가? 아 옌가? 아 형 그만해 어 아 형 좋아 지금 4절까지 갔어 자 젠가 세팅이 완료되었고요 네 이게 평소에 하시는 젠가인데 이제 여기에 하나씩 미션이 미션 종이가 붙어있을 거예요 미션 딱지가 그러면 그 미션은 그냥 수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대신 이거 쓰러트리는 사람은 여기 있는 여기 적혀있는 미션 다 하는 거예요 오 한 서른 개 정도? 서른 개요? 집에 못 간다는 얘기죠 오 네 순서는 그럼 우리 순서 어떻게 할까요? 조장선생님부터 네 코팅을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레츠고 부장님 저부터 있습니다 자 오케이 찬이 형 레츠게르 진짜 쓰러지 벌써부터 쓰러지면 진짜 우와 그걸 누리시네 둘이 좀 잘 통하시네 아 넌다 넌다 에헤 에헤 뭐해 그 자신을 놓은 게 어딨어 특 후렴구 애교 버전 부르기 아 Chanel 그르기 Thankfully 후렴구 원사 주세요 제 귀를 보호하겠습니다 와우 와 that's you 네 다음 이건 ég 끝났나요 지아 나였으면 춤까지 추면서 했어 야 나였거든 진짜 이렇게 핫하면서 맞아 분명히 쳤는데 민영 오늘 텐션 마음에 들어요 오늘 텐션 마음에 들어요 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스윙이 못 뽑았어요 오른쪽 멤버와 유닛 포즈 세 가지 너무 잘 어울려요 다행이다 그럼 나야? 너무 잘 어울려 나야? 레츠 고 교재 가자 스트레이 키즈 최고의 커플이죠 유닛 포즈? 네 유닛? 우리 무슨 유닛 포즈? 그냥 둘이 같이 포즈 근데 저 둘이 유닛 포즈 네 저 둘이? 그러게 정남 고즈 하트 아 맞네 아 귀여워 근데 둘이 둘이 근데 학년 안 겹쳤죠? 네? 근데 이름표 색깔 똑같아 명찰 색깔 그래서 그렇구나 와우 이렇게 명참 리노 자 우리 리노 씨 리노 우리 리노 아 무릎이 속 속이 났는데? 젠가 올려주세요 그럼 또 이제 승민 씨가 올리셔야죠 젠가를 올리기까지 안 올렸어 김승민 리노 빼기 전에 저거 아 진짜 너무한다 아 이거 옳지 그렇네 네 전 한방에 가겠습니다 한방에 한방에 미래가 보여요 형 어 뭐야 오 잘합니다 왼쪽 근데 이거 블록이 되게 부드럽다 왼쪽 멤버 왼쪽 멤버와 유닛 포즈 세 가지 아 가자 일로와 아유 좀 일로와 저거 해야 돼 왼쪽 멤버면 얘 좋아? 그거 아니고 얘네 형 형 형 형 은근슬쩍 승민 은근슬쩍 승민이랑 하려고 둘이 들켰네 박한 줄을 하면 안 돼 형 나 좋아하나 봐 좋아하나 봐 좋아하나 봐 좋아하나 봐 형 김승민 왜 좋아 하트 착각 두번째 V 착각 똑같은 거 세번째 하트 착각 아 맞혀 저 좀 네가 맞힌 저쪽으로 해야지 아주 긴 하트 아 귀여워 다음 저예요 자 현진씨 가시죠 큰일이네 흔들리기 시작했어 오른쪽 멤버와 심평한 아이가 뭐라고? 둘이 운명인가봐 오른쪽 멤버랑 왜 자꾸 오른쪽 멤버야 그럼 자리 바꿔 좀 진짜 아스러워 김준아? 운명이네 운명 아 근데 나 진짜 이 형 눈을 진짜 못 쳐다보겠어 눈이 너무 깊어 너무 좋아 너무 부리부리해 손 주세요 눈이 진짜 깊어 이 형 너 눈 못 쳐다보면 상대방 오해한다 얘가 나 좋아한다고 그럴 거 같진 않아 시 시 시작 1 2 너무 부담스러워 3 2 3 5 5 6 7 8 9 6 8 9 자 다음 자 다음 이거 부럽다 아니 이거 성공이에요? 이거 성공이죠 눈 감지 않았어요?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It's actually gonna fall 화내지 마 쓰러질 거 같아 진짜 쓰러질 거 같아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갑니다 어? 몸이다 진짜 쓰러질 거야? 이거 어려운데 잠깐만 곰이 쟨가? 야 용복아 어려운 걸 헤쳐나가는 게 그게 이 용복이다 오 그게 스트레이키지야 오른쪽 멤버와 손잡고 오른쪽 멤버와 손잡고 올리기 블록 올리기? 블록 올리기가 뭐야 블록 올리기? 아 그냥 손잡고 올리면 돼 아 그래 너무 쉬운데? 올려줘 아 오케이 앙 앙 이게 맞아? 나이스 되게 쉬운데? 심플 심플 나야? 오케이 창빈이 해 미션이 되기 그래 뭐 물고 나면 되겠다 귀엽다 아 무더지겠어 진짜 무더질 거 같아 아 진짜 맛있다 아 적은 아 이거 참 쉽지 않네 번드렸다가 번드린 걸로 해야 되지 그럼요 아 찬스 줄게 찬스 줄게 아 찬스 줄 거야? 벌칙 벌리는 게 젠다?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빼냈지 아 잠깐 이쪽으로 빼냈다고 지금 박자 장빈이 형 바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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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든 거 위칸 다 해 그냥 어 됐어 됐어 이거 건드리려고 했어 어 뭐야 팬더 우와 우와 야 아 왼쪽 멤버가 10초간 아이컨택트 아 내 왼쪽 왼쪽은 예은이 너무 싫어 예은이 오오 이거 올려가야 되잖아 올려줘 네 몸이 많이 무거워 지금 무너지 맛있다 오케이 우리가 또 10초에서 해줄게요 오케이 자 두 분 손잡고 핑크? 갑니다 누가 오면 다른 게 나갈지도 몰라 예 2 아 5 4 4 5 5 6 6 6 아 진짜 나도 예은이랑 할래 7 나 왜 리넌이랑 아이씨 오빠 걸렸잖아요 아 나 예은이랑 하고 싶던데 예은이 꽤 싫어하는데 아 10초인가 예은아 너는 왜 싫은데도 웃고 있냐 예은이는 그냥 항상 웃고 있잖아 예은이는 항상 웃고 있어 우리 예은이 오케이 이제 내 차례인가 다음은 오른쪽 멤버랑 뭐가 나오겠지 뭐 할까 그럼 너와 나와 케임미가 계속 나오는 거야 예은아 싫어 안 할 거야 양 양 양정인이니까 양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야 하트 3종 세트 아 너무 쉽잖아 오른쪽 오른쪽 멤버와 하트 3종 세트 일로와 일로와 떨어져 바람핀다 누가 먼저 폈는데 3종 세트? 누가 먼저 폈는데 누군 나야? 야 우리 귀여운 거 한다 빨리 가자 나 할게 아잉 하나 아잉 귀여워 아잉 귀여워 귀여워 귀엽죠 뭐 자 한치성 한이 젤리 열심히 먹고 있었구나 진짜 맛있다 자 끝미네 자 한방에 가자 아 저거 안 끝났다 죄송합니다 통째로 움직인다 통째로 움직여가지고 아이고 야 어후 그대로 다시 야 만드는데 한 6개 뽑아? 아 이미 썰었어 문어돌이 와 뭐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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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있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빠져있는 거 와 모두에게 허그 1회네 모두에게 허그 아 어디 허그 1회? 와 일곱 명 벌칙이네 일곱 명 벌칙이야 아 진짜 야 우리 잘 뽑았고 밀찬 성공했는데 왜 벌칙 받아야 돼 아 이현이가 걸렸어야 됐는데 응? 때린다 반지는 빼고 자 그래 고생이 많아 그래 야 하나 고생이 많다 그래 고맙다 그래 오 그래 아 운동 좀 했나 봐 아니 운동 안 했어 한 번은 오래됐는데 괜찮네 친구 그래 그래 몸이 아주 좋아 그래 아주 따뜻해 네 좋았어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더 좋았어요 이게 아직 안 쓰러졌으니까 쓰러질 때까지만 좀 해볼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근데 뭐 이거 촬영해서 끝나요? 네 저거 그냥 파란색만 그냥 빼면 돼 네 그냥 빼면 돼 네 어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걸 뽑아 그냥 아니 저걸 뽑으면 안 되지 그냥 밑에 걸 뽑아야지 근데 안 빠질 수도 있고 아니 저거 뽑으면 돼 안 빠지겠네 와 와 뭐야 살았어 너도 해야 돼 이제 빠진아 문어 우측 멤버와 스테이 게임 없네요 탕수육 게임으로 스테이 아 아쉽게도 우측 멤버가 없는 관계로 하니랑 하면 되지 나? 하니랑 하면 되네 우측에 또 카메라 감독님께서 계시네요 카메라 감독님과 함께 스테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성공 와우 승민아 촬영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자 하나 한번 타볼까? 승민이 여기 보세요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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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네 오케이 레츠고 어 형 형 마이크 자 갈게요 이따 쓰면 스 이 스 한 번 더 잘 가 스 이 이 스 이 이 이 이런 이 이 아니 이거 잘 틀렸어 틀렸다 누가 맞지 누가 틀린다고 한 번만 더 해볼까? 잠시만 아 오케이 진짜 진짜 찐이야 찐밥 너 시작해 이번에 스 이 스 대 이 스 네 이 하니 형이 하니 형이 겠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벌칙 하나를 우리가 정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 하나 더 뽑을래요? 며코 며코 벌칙 하나 이따 꾸밀 때 같이 꾸미죠 좋습니다 어? 어? 진짜로? 아냐 아냐 찐이 형 그 애교 한 번 할래요? 전 전 뭐든 좋습니다 어 아니 벌칙으로 애교? 아니 오른쪽 멤버 10초 아이컨택 10초 아이컨택 너무 좋겠다 오른쪽 멤버야? 아 찐이 형 늙은이 와 손잡고 아니면 그냥 손잡고 손잡고 그냥 그냥 손잡고 손잡고 우리 다 손잡고 했지 싫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죽돼 있다 너 야 자 10초 세주세요 예 아 제가 셀게요 네? 준비 자 시작 10 1 2 7 7 6 3 5 5 4 4 5 5 5 5 5 5 6 6 6 10 10 너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해 저 둘이 키스 하나 줘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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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정말 그래 키스 나 되게 당황했어 그래서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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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초콜릿을 왜 했었잖아 초콜릿 나이스 저거 어깨 계속 살은 남는다 하트 3종 세트 바로 가시죠 야 이게 어우 속 떨리는 것 봐 이거 어떡하냐 3종 세트 하트 가자 하트 아 곰돌이 이용하지마 이거 그거 아니야? 케어 배워 I love you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정수기 하트를 정수기 하트를 정수기 하트 자 이제 현진이 선 아니 저게 아직 살아있는게 너무 신기해 그러게 와 왼쪽 멤버와 손잡고 불러올 야 똑같은 거야 어 뭐야 손잡고 아 진짜 나 너무 재미없어 안녕 안녕 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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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멤버 꾸미 멤버 꾸미 축하합니다 야 근데 미션이 다 똑같은데 오른쪽 멤버와 손잡고 불러올 일로와 일로와 오른쪽 멤버와 야 해 아니래 조금 다르대 막 승례 부르는 거 있긴 해 뭐 있어 아 모두에게 허그 1위 오른쪽 멤버와 10초 간 아이콘택트 현진아 내가 눈에 별 박아줄게 넌 나의 별이야 황현진 아이돌 아이돌 야 이거 어디다 붙여버리냐 야 파이 스타로 파이 스타 아 우리 앨범맨 파이 스타라니까 별 다섯 개 붙여버려 호신호 현진 일로와 일로와 가자 파이 스타라 깜짝이는 아이돌 야 세 개 붙이고 턱에다 하나 붙일까? 아니 턱은 너무 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하세요 야 근데 현진이 너무 현진이 예쁘게 꾸며줘 여기 해봐 오케이 야 눈 밑에다 하나 하자 꼭 조그만 걸로 아 이런 것도 있네 아 오케이 나비 좋아해? 네 다 붙여주세요 파이 스타라 완성 네일 아트 지금 댓글 보니까 제가 현진이 걸려서 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스테이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았을 거야 예쁘게 해 봐 예쁘게 예쁘게 아 좀 예쁘게 아니 위에 색 배치가 괜찮아요 위에 이마에 색 배치가 아주 귀엽습니다 아 색은 위에 코트 앨범 같아 코트 앨범 코트 앨범 같긴 하다 오오 야 손도 이렇게 두 개 들어줘 이렇게 파이 스타라 원샷 주세요 그렇지 귀여워 네 좋아요 귀엽네요 맞죠 귀여워 내 눈에 다 귀여워 내 눈에 다 귀여워 내 눈에 다 귀여워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자 다음 두 번째 게임이 이거 정리 한번 할까요? 저희 끝날 때까지 붙이고 있는 거죠? 한지 게임으로 갑시다 두 번째 게임 바로? 네 한지 읽어주세요 자 사랑의 게임입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은 사랑의 게임이고요 진행 방법은 옆에 앉아있는 멤버에게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고백을 받은 멤버는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듣고 대답을 바로 못하거나 수줍어요? 되게 수줍어 보인다 아니 밥 먹고 밥 먹고 있는 초코종이 아 초코종이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고백을 듣고 대답을 바로 못하거나 웃을 경우에 탈락입니다 탈락 1등 멤버에는 모든 멤버가 돌아가면서 백허그를 하고 사랑의 해주기입니다 1등은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면서 점점 탈락을 하는 거지 탈락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1등입니다 아 오케이 남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고 자 이번엔 그럼 그쪽부터 갑시다 네 오른쪽으로 가요 예 사랑하는 이유 한 가지를 거절 가능해요? 거절하면 반대편으로 가시면 돼요 이유까지 쳐야 돼? 이유를 왜 말해? 왜? 이유를 말해야 웃기잖아 이유를 말해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사랑해 하고 맞아? 난 너의 뭐 아니 없어 그냥 사랑해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몰라요 그냥 이거 읽어 봐 그냥 이거 읽어 봐 사랑해 하고 반응이 있어 이거 읽어 봐 너도 괜찮아요 사랑해 아 아마 이렇게 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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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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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다시 해 사랑해 사랑해 싫어 사랑해? 싫어 뭐 어떻게 돼 사랑해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거절 잘하면 한 번 더 거절 잘하면 근데 이거 우참해야 돼 아 맞아 웃으면 안 되나? 우참 우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약간 우참하고 사랑해 반응도 반응이 있으면 이제 탈락 그치 그래 가자 반응이 깨어도 돼 나부터 해요 사랑해 사랑해 고맙도 사랑해 싫어 사랑해 싫어 사랑해 싫어 여기 둘 걸렸지 않았어? 방금 유앤이도 웃었고 창빈이는 세 번 다 거절당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상처 봤어 왜 성은이 하고 그래 게임이야 게임이야 너가 사랑한다며 왜 갔다가 오니까 왜 싫다고 그래 그러네 그러네 사랑해 사랑은 늘 도망가 오케이 창빈이 탈락 제가 손들고 있어요 나 탈락이야? 바로 탈락이야? 손으로 해 어디서 손 들고 있어? 여기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난 없는 사람이야 용보기부터 해볼까요 그럼? 멤버들에게 사랑받을 못한다 사랑해 사랑해 미안하다 아 아 진짜 아팠어요 미안합니다 싫어 그래 사랑해 나 아니야 싫어 싫어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싫어 사랑해 싫어 싫어 이거 안 되잖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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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뻔했어 너무 의외의 대답이 나와가지고 예? 사랑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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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자 승미부터 갈게요 네 승민 네가 싫은 게 싫다는 거야 사랑해 싫어 답은 너다 사랑해 싫어 사랑한다고 사랑해 사랑해 이게 탈락 아니야? 이게 탈락 이게 탈락 이게 탈락 야 너무 웃기게 느꼈잖아 형한테 어떻게 생겼단 인마 너 떨어졌어 야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야 죽은 사람 놓아주세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탈락해줘 누가 탈락이야 나 내가 자리에서 그냥 쳐다만 봤어 미안해 아이엔 찬이 형 상빈이 형 탈락 이거 웃기다 야 상빈이 오늘 많이 억울하네 야 감동 좀 격렬하게 좀 해봐 나부터 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애들이 누구지? 싫다고 사랑하는 게 제가 알잖아 사랑해 사랑해 싫어 아직 말을 안 해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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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사랑했다 싫었다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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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싫어 싫어 사랑해 할 때마다 알 수 없어 저 어떡하니? 사랑해 사랑해 얼굴판 길다 이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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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사랑해 쭈욱 팅 현지 스티커 더 킹 받아 사랑해 아 끝이야 히히 탈락 파였어 진짜 웃기다 이게 잘 뻗쳤다 아니 왜 서운해하는 거야 다들 서운하다 이게 세 번 실어 받으면 조금 삐질만 지금 최후의 사인 남았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아 왜 왜 너부터야 너부터 아 네명 사랑한다 싫어 사랑한다고 싫어 우와 광탈 광탈 이거 어? 어? 아 지선이 웃었어? 사려 걸렸어 사려 걸렸어 아 그래? 어 아 그래 사랑한다고 싫어 어 안녕 응 안노 안노 나를 보내려한 죄다 우리 세 명인가? 어 세 명 우리 셋이 여기 모여서 손잡고 할까? 아 그게 더 재밌겠다 여기 앞으로 와봐 아니 조심하셔야 될게 1등은 모두의 허그를 받을 수 있어요 잠깐만 잠시만요 아 모두의 허그 받는 게 그거야? 네 지금 팩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네 팩이? 팩이가 막 넘쳐? 팩이 어디 팩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팩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팩이 팩이 도와줘 팩이 네 허벅지까지 있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잘못 들어갔어 됐어 됐어 오케이 손잡고 할까요? 팩이 어디까지 손을 이렇게 잡고 엉덩이를 채워야지 돌아요? 돌아요? 아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돌고 얼굴이 다 보이게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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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카메라 어디야? 아 저거구나 지금 집인가? 아니야 그럼 왔다 갔다 해야겠다 아 됐다 자 한이부터 나부터? 사랑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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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삼각관계에서 아 끝났어 와 이거 있네 와 리노이 좋네 아 영국이 너무 불쌍하잖아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사랑해 먼저 하는 걸로 아 그래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여기서 싫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바로 끝 잠깐만 그러면 내가 사랑해 내가 싫어 싫어하면 사랑해 싫어 그럼 내가 진 거 아니야? 맞지? 영국이 하다가 진 거야 내가 진 거야 네가 진 거야 네가 진 거야 가위바위보 쳐서 진 거야 아 웃을 수도 있잖아 모르지 오케이 한 찬스가 있다 오케이 박력 싫어 싫어 사랑한다고 뭐 하는 거야 하니 우참 실패 하니 우참 실패 야 용복이가 피닉스가 이겼네 잘하네 역시 사랑해 역시 사랑해 사랑의 게임의 1등을 사랑하는 편입니다 모두의 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등 멤버는 모두의 허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멤버한테 허그를 받는 건가요? 네 저 앞에 나가게 되면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제가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나와 계시면 와우 그리고 백허그를 받는 건가요? 그럼 안 와서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게임이니까 훈훈하게 네 사랑해요 응 사랑합니다 형님 아 그래 다음 사랑한다 다음 무서워 사랑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말눈꽝 말눈꽝 이거 몰라? 사랑하는 편 사랑 좀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나 이만으로 너무 떼고 싶어 나 떼래 업무의 능률이 오르는 편입니다 오르는 편입니다 오르는 편입니다 아 이거 너무 사랑한다 그랬어? 응 베릭스 내 사랑을 받았다 와우 신부권 넘어졌어요 좋아 좋아 게임 두 번째 게임 끝 스테이 생일이지만 저희의 사랑을 알아보는 그런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이 네 제가 이길 거예요 어 네 오케이 Let's get it 오 두 명씩 총 네 팀으로 나눠서 진행 오케이 아 세 번째 게임 짝꿍 탁구공 옮기기 와아 네 두 명씩 총 네 팀으로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네 팀이 된 두 명의 얼굴 사이에 탁구공을 놓은 후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반대쪽 통에 넣는 게임입니다 제한 시간 1분 내에 가장 많은 탁구공을 옮긴 팀이 승리 1등 팀 제외 멤버들은 오늘 중 단체 버블방이 1등 팀 멤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 남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이 있으면 이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와야 되는데 네 그리고 팀은 어떻게 정하죠? 자 팀이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여기 8개의 탁구공이 스티커가 색깔별로 있고요 가장 색깔 하신 분들끼리 오 재밌겠다 탁구공 하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씩 뽑아주고요 탁구공 엄청 좋아하게 아 그냥 뽑아주세요 아 그러네 그냥 별로 돼있네 탁구공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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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탁구공 없는 거 아니니까 두 개 부르면 안 돼요 아휴 네 자 빨간색 빨간색 돈 오 놀래라 오 승민 창빈 승민 창빈 승민 창빈 아휴 야 노란색 파란색 탁 너는? 또 형이야? 은색 야 둘은 진짜 운명인가 봐 용복훈 슬퍼 사랑해 예스 오케이 나 미스터 방이야 미스터 방 예 자 그럼 박사 현진 씨 나 리노 형이랑 우리부터 탁구공 옮겨주세요 제한 시간이 1분이라 하셨네요 깜빡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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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슬아슬한데? 야 우리 입으로 할래? 야 근데 어떻게 맞춰? 이런 훨씬 쉽지 않을까? 미친 소리를 오 뭐야? 아주 막 깨 부수고 나비가 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진짜 유리가 깨졌네 야 꽃병 깨졌다 안 돼 괜찮아 저거 진짜 야 우리 너무 잘하는데? 야 나 허리 더 버리기 나 목이 더 버리기 다른 거 깨지면 안 되니까 이거 여기 웬만하면 아니 진짜 현진이 표정이 이게 에임이 되게 좋다 자 몇 초 남았어요? 시간 제한이 있구나 5 4 3 2 1 야 우리 진짜 많이 했어 오 야 근데 자 맞추는 게 되게 신기하다 우리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오 여섯 개 와우 많이 했어 형님 미리 손을 찍을 뻔 했다 굿 잡 형 살리 자 여기다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뭐가 깨진 거야 그 그 꽃병이 야 근데 난리가 났네 그냥 난리 났어 오 야 진짜네 오 야 자 저희 가겠습니다 창빈 수민 씨 시작 우리 왜 이렇게 귀엽지? 놔 놔 놔 놔 놔 놔 뽀뽀 야 너무 귀엽다 아니 왜 창빈이 끌려 다니는데 지금 스위가 창빈 형한테 맞추고 있어 나 여기 있어 됐어? 세 갠가 지금? 귀엽다 몽이 형 야 다들 잘한다 잘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 잠깐만 나 물 좀 마시고 할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10초 이제 남았습니다 9 4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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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2 5 3 3 2 1 땡 몇 개야? 저 7개 오 맛있겠다 네 와 잘한다 수사한데? 물 한 잔만 오케이 우리 가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아용 가보자고 아용 아 안돼 야 누가 오케이 아용 레츠 기릿 갈까요? 자 여러 개를 챙겨놓고 오케이 아 오케이 너가 될 거야? 응 나누자 한 여기서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 자 시작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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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어 오 예스 예스 오 예스 와 시간 절약 저거 좋아요 저거 오 예스 조기 형 아! 아! 힘들어 근데 이거 안쪽으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반칙! 반칙! 거기서 시작해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 뒤에서 치는 게 너 완전 배드 복숭아 더 뒤에 와야지 승 빠진 배드보가클럽이네 배드보가클럽 하나 더 있어? 야 야 야 오케이 테이블까지 와야지 이거 짜잔 와 이거 침대야? 자 자 자 자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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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끝 5 4 3 2 몇 개야? 8개 8개? 나이스 아 힘들어 점수가 아 힘들어 8 맞아요 오케이 아 힘들어 하나 가자 오 과연 이 둘 어떤 표면을 보셨을지 자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골등이 있는데? 자 준비하시고 여기 넣을 때 힘들잖아 아 아 저기 여기 목 팀 네 마지막 팀이네 마지막 팀 네 준비하시고 자 가자 자 두 개씩 가는 거야 와 똑똑하다 나 저러려고 했는데 와 두 개씩 가능해? 그런 룰 없는데 있는데 세 개씩 가나요 세 개씩? 쟤는 안 돼요 오 진짜 숨 쉬지 마요 숨 쉬지 마요 만졌어요 와 벌써 벌써 만졌어요 둘이 뽀뽀로 해줘요 뽀뽀로 둘이 뽀뽀해서 입안에 공 넣고 벌써 6개예요 오 형 와 잘한다 우리 졌는데? 우리 끝났네 지금 몇 초 남았죠? 몇 개요? 20초 남았습니다 벌써 8개예요 와 벌써 하나씩 갈래? 그래? 이겼어 와 마지막 세레머니로 뽀뽀 한 번 해주세요 9개 와 이겼네 이겼다 2초 1초 끝 끝 응 아 끝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똑똑한 리노 한 팀이 이거 벌칙 뭐예요 똑똑한 리노 한 팀 1등을 하게 돼 1등팀 제외구나 1등팀 제외 멤버들은 오늘 중으로 단체법인의 1등팀 멤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예 잘 볼게요 여러분들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뭐였구나 아 1등팀 제외야? 6, 7, 8, 9 점점 이제 발전하는 스키즈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네 6, 7, 8, 9 6, 7, 8, 9 나도 우리 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꼴찌했어 자 네 다음 코너가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또 스테이를 위한 소박한 선물인데 오 선물 다 같이 이제 한 번도 아직 라이브로 보여드리지 않은 노래를 좀 뭘까 고민하다가 이번 앨범에 있는 충돌이라는 수록곡으로 충돌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가사가 아주 충돌 많이 충돌해 보인다 자 마이크 마이크 다들 챙겨주시고요 아 예 오케이 출동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출동 뷰티 와 스테이 귀 터져요 게라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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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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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귀 터졌어 아 터지진 않았을걸? 괜찮아 자, DJ 스키지기 노래가 준비가 되셨다면 노래 한번 플라이 해주세요 드롭 더 빛 드롭 더 빛 렛츠고 렛츠고 스피커 노래 좀 더 켜지면 안 돼요? 상대가 너가 돌까 미워져 니 소리 한편 보다가 저기에 터너진 어디 I cannot find you now 중소 없는 말로 걸 잡기는 힘들 것 같아 여긴 표정 부러내가 도저히 할게 우지마 내 품 속에 널 대뜸 내게 넌 Baby where you from? I said maybe not 로맨틱했던 초콜릿한 소감 할로운을 젖어 밤에 영갖다 미안해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할 생각 없어 다시 한 번 그대로 돌아가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Baby I beg you let's go back to the baby 내가 같게 보선이 우린 운명이야 저이서또린다 저 하늘의 별 같아 시간이 지나 우리 만나서 부서지더라 그린 저기 온 우주 전체를 밴돋아 드리봐 우리들 바삐 Yeah 충돌 겨울 광복면은 어디 충돌 우린 벌써 저기 멀리 Why you act like a fool? 알지 나도 been so rude Call me baby like you used to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있어 불러보자고 lovely 애칭으로 자가 이제와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 알잖아 너가 바로 내 자체 삶이야 밤에 그 아침 그리고 그 아침 네가 시작이고 끝이야 부서진 날은 난 맛이 우주의 난리는 먼지 마냥 이 난리 다 사라져 건 너도 잘 아지 형성에 부딪혀 내는 폭발에게 눈보다 크게 난 어떤 감정이 하루아침에 만족보다 못하는 사이로 남았던 넌 다른 맘이 나 싫지 에이 미안해 그건 내 잘못했어 그래 미안해 하지마 소감 없이 다시 한 번 그때로 돌아가는 사랑 난 더 말해줘 사랑해 Baby baby let's go back to today we love 내가 그렇게 미웠더니 우리는 명의라 어디 있었던 우린 다 저 하늘의 배가 한 시간이 지나 우린 만나서 부서지더라 해이 해이 예 충돌 예 충돌 예 계획과 서편의 날 어디 예 충돌 예 우린 벌써 저기 멀레이 저기 멀레이 여보세요 네 어? 하니 아니에요? 현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현진 아닌데요 아 누구죠? 하니이요 아 네 뚜 미치겠죠 좋았습니다 예 스테이의 반응 좀 봐야 되겠어요 노래 좋아요 스테이의 반항 반항? 반항? 반응 좀 봐야 되겠어요 오 오 대툼 대툼 내게 널 대툼 내게 널 대툼 내게 널 대툼 내게 널 대툼 다들 너무 좋아하는데요 대툼 내게 널 대툼 대툼 내게 널 에이 노래가 참 좋았어요 아 노래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대툼에서 너무 좋대 형 너무 잘한대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퀴즈는 또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또 더 잘하지 대툼 창미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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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미 잘한다 잘한다 창미 잘한다 이르노 짱 넘어져 최고당 미쳤다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죠 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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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 씨 좀 갖고 와주세요 천재 아이돌 갖고 와주세요 천재 아이돌로서 중돌 요즘 꽂혔는데 어디있어? 아 그래요? 자 아 또 생일이 많아서 생일 편지를 저희가 좀 아프겠다 생일이 또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잠깐만 생일 편지요? 편지? 설마 손편지 말씀하시는 거군요 장미 씨 아까 되게 낯간지러워 하시던데 되게 잘 쓰셨던데요 저요? 아 저는 손편지 정말 낯간지럽습니다 손편지 뭐 저에게 사실 다 어렵지만 그래도 좀 생일이니까 생일 기념해서 좀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한 명씩 좀 한 번 그냥 간단하게 좀 읽어볼까요? 위에 있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영복 씨 아 오케이 직접 읽는 거예요? 그럼요 직접 읽어야죠 오케이 우리 스테이 생일 너무 축하해 그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옆에서 많은 힘과 사랑을 줘서 덕분에 선물 같은 날들이 생겼어 그날들을 스테이와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또 자랑스러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그 따뜻한 미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사랑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선물을 잘 받아서 꼭 두 배 더 희망과 사랑을 줘야겠다고 느껴 스테이는 스트레이 퀴즈의 웨이슨인 만큼 내 삶에도 이유를 선물해줘서 고마워 우리 스테이 사랑해 너무 잘 지내요 네 영복 씨 아주 따뜻하네요 영호랑 또 다음은 뭐죠? 다음은 갑니다 낮하게 생각하면서 센재로 읽을게요 와 벌써 다섯 번째 생일이에요 스테이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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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편지를 쓰기 전에도 저는 처음보다 더 소중하고 어딘가 깊어진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제 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거는 스테이가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시고 다소한 거 하나라도 좋아해주고 또 그 마음을 공유해줘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오래오래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무언가로 인해서 계속 여러분 곁을 맴돌 수 있고 여러분 개개인의 그런 크고 작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를 더 열심히 살게 된답니다 내년 이 시간까지 또 꾸준히 살면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수이자 승민이가 될게요 제 일상 속엔 항상 여러분이 있으니 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닿을 때까지 오래 오래 지켜봐주세요 저도 그럴게요 마음도 음악도 겉모습도 건강한 모습으로 스테이 앞에 서 있을게요 고마워 와우 너무 좋은데 자 자 다음은 찬이 형인 것 같습니다 요 요 가보겠습니다 순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스테이 다섯 살이네 쩜쩜쩜쩜쩜 나랑 동갑이네 스테이도 이제 어디 가서 I'm five 해도 되겠다 그래 하하하 특별한 날이라는 건 사는 내내 소중하게 되는 것 같은데 8월 1일이라는 날도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날인 것 같아 이 날은 죽어도 잊지 어떻게 잊어 나 그리고 스키즈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 태어난 날인데 나도 오래 산 건 아니라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다들 알다시피 인생이라는 건 가끔 어둡기도 하잖아 근데 이런 어두운 곳에서 그 어떤 별보다 밝게 빛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덕분에 나도 더 빛날 수 있고 우리 스테이도 더욱더 빛날 수 있게 영원히 평생 언제나 어디서든 우리 스테이 곁에 머물러줄게 말로만 하는 약속 말고 진짜로 보여줄 거니까 긴장하고 있으렴 우리 스테이도 영스테이 평스테이 잘 알지? 다시 한 번 생일 축하해 오늘 하루만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졌으면 좋겠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언젠가 8월 1일을 전 세계 공휴일로 만들어버린다 소중한 마이 스테이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아주 비슷한 메시지네 자 다음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안녕 스테이 다섯 살이네 못 말리는 나이가 되었구나 우리랑 함께하는 시간은 어때? 재밌는 거 같아? 때로는 각박한 삶 속에서 우리랑 있는 시간은 재밌고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있긴 한데 어떠려나? 나는 꽤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 가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당연히 있지만 그만큼 또 재밌기도 하고 스테이랑 같이 무언가 계속 하고 싶기도 해서 더 더 열심히 즐기면서 살고 있어 내가 스테이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스테이한테도 나라는 존재가 힘든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그런가? 필길 다섯 살 너무 축하하고 다섯 살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재밌게 지내보자 생축 조름이가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좋군요 좋네요 좋아해요 리노 형 리노 형 스타일의 그거였어 자 더 해보겠습니다 황현찐 자 우리 스테이 생일 축하해 벌써 다섯 번째 생일이네 스테이는 다섯 살 네 이번 생일도 스테이 기쁘게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는데 스테이가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스테이 덕분에 별거 아니었던 8월 1일이 평생 기억할 만한 특별한 날이 되었어 우린 서로에게 참 행운이야 그치? 1년 중 소중한 날은 며칠밖에 되지 않았던 나에게 스테이가 와준 이후로 그 수가 훨씬 많이 늘었어 내가 살아갈 명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스테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스테이를 떠올리고 있어 내년에도 또 축하해 줄게 안녕 와우 난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스테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올 스테이 다섯 자를 축하해요 이제 만나이의 생일 지났으니까 아직 넷 자리인가? 아직 애기라서 좋겠다 아이고 애기 가수하기 전에는 1년 동안 축하받을 일이 생일 그리고 종업식, 졸업식 정도였는데 스키즈 하고 나서 너무나 많은 축하를 받았던 것 같네요 우 네 이게 다 올 스테이 덕분인 거 알죠? 스테이와 함께 걸어 나아가며 눈앞에 목표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살면서 몇 번 느끼지 못할 성취감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갑질하고 생각해요 이러한 시간들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스테이와 스키즈 멤버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앞으로도 찐하게 따롱하자요 하트 5년 전 오늘 묻진 스키즈의 팬 스테이가 된 것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하고 고마워요 오 로맨틱하구나 귀여워 땡키 땡키 어떡해 네 투 스테이 스테이 빵하 스테이도 이제 다섯 살이네요 저희랑 드디어 동갑인데 오래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 좋네요 스테이와 함께 했던 순간은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좋아서 울고 웃었던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었던 추억 밖에 없네요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스테이도 좋은 추억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스테이는 저한테 힘든 게 있으면 항상 기대된다고 말했었잖아요 사실 저는 누구에게 기대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힘든 일을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근데 팬미팅 소감들 처음으로 제가 힘들었던 일을 말했었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이게 뭐라고 어려웠나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테이에게 조금 더 의지하고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0%가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스테이가 이해해주길 바래요 전 진짜 우리 스테이와 그리고 우리 형들과 함께라면 오래 가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우리 스테이가 항상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참 바라는 게 많죠? 그만큼 스테이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더 오래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요 더 노력할게요 영원히 저희 옆에 스테이 해주고 스테이 해주세요 사랑해요 스테이 빵아 뭐야? 빵아 내 인사야 빵아 빌하 맞아 대하 대하 할 수 없는데 끼 끼하 야 끼하 대하구이 같잖아 간다 마지막으로 더운데요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스테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올해로 다섯 번째 생일인 우리 스테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배탈 나지 않게 아이스크림 적당히 드시고 냉방병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있으십시오 항상 우리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이의 존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인연이 아닌 오래 머물러주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하고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쿠플 BGM을 깔린 상태로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분위기가 따뜻하네요 분위기가 되게 따뜻해지는 You are a miracle 네? 뭐라고? 감동 받았대요 스테이? 아 감동 받았대요? 한번 볼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니 난 너희 보면 행복하더라 형이 말한 거야 아니면 댓글에서? 아니 그... 댓글에서 평소 찬이 형이 많이 하는 말이야 난 너희 보면 행복하더라 아니 근데 이렇게 스테이는 우리한테 자주 편 편지를 써주는데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써서 주니까 어우 갑자기 색다르네요 색다르죠 깜짝 놀라기 색다르죠? 네 재밌습니다 좋다 예 We stay beautiful 그래도 오늘 스테이 생일에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이제 5년이 됐잖아요 5년이 됐으니까 되게 오래됐네요 맞아 오래되게 됐고 지금 몇 시지? 11시 반 됐는데 생일 30분 남았다 잠깐만 생일 30분 남았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늘이 생일 있잖아 그럼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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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식 추천해요 야식 추천해요 좋아요 야식 너무 좋다는 한 명씩? 뭐 한 명씩 해도 되고 아 그래요? 어 야식? 저는 야식은 진짜 미비한 야식이 진짜 곱창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지 진짜 너무 맛있어 곱창, 막창, 대창 그냥 다 맛있지 너무 맛있어 저는 곱창 머릿속에 떠오른 게 있습니다 옛날 통닭에 와 옛날 통닭 너 옛날 통닭에 너 옛날 통닭에 뭐라고 했어? 아 옛날 통닭에 치킨 뭐 아 그렇지 그렇지 옛날 통닭에 옛날 통닭에 옛날 통닭에 옛날 통닭에 옛날 통닭에 오케이 그 어른 스테이도 있으니까 저는 옛날 통닭에 콜라 아니면 사이다 전? 아 전 좋죠 전에다가 아 형 저는이랑 아 저는 전 전 전에다가 전은 말이죠 전에다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닭발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닭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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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걱밥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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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밥이 주걱밥 그거 주걱밥이랑 계란 닭발에 쿨피스 말하는 거죠? 계란 아 계란 기본적으로 먹고 현진이는요 통닭발 저요? 아 저는 아 나 이거 아 아 배고파 묵사발에 묵사바레 묵사바레 아이고야 현진이는요 네 현진이는 뭐 저는 떡볶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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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튀김 뭐 이런 거 순대튀김 순대튀김에 떡볶이에 콜피스 오케이 떡피스도 나왔고요 네 우리 이형복 씨 저는 근본 프라이 치킨 프라이 치킨에 양념치킨 양념치킨까지 치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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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치 양치 그렇게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야식 저는요 에이 아 이것도 또 또 또 빠질 수 없어 양꼬치 양 꼬치에 양 꼬치에 양 꼬치에 양 꼬치에 양 꼬치에 바라 샹궈 쥬란 쥬란 빠지면 안 된 거야 쥬란 빠지면 알잖아 쥬란 빠지면 알잖아 쥬란 빠지면 알잖아 쥬란 에? 양 꼬치에 쥬란 꼬바로까지 꼬바로 있지 꼬바로 꼬바로 있죠 트레이티즈가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야 이현 씨는요 이현 씨는요 이현 씨가 또 야식매를 잘 고르거든요 이가 막히게 고르다 그리고 아 저 이러면 또 골라지지 저는 감자탕으로 하겠습니다 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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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네 감자탕에 흰쌀밥이죠 흰쌀밥 네 무거지 무거지 무거지까지 무거지 무거지 그거지 자 그러면 하니는 찬이 형이랑 살짝 겹칠 수 있는데 낙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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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곱창새우에 는 는 는 는 는 김밥잎 김밥잎 낙곱새에 김 싸먹으면 아 네 낙곱새에 김 아 회가 땡겨 회 곱창전골에 곱창전골에 회에다가 붕어 붕어 우리 스테이 형 대신 댓글에 뭔가 달아주시긴 하네요 아 뭔데요? 콜라요 뭐요? 이거 다 먹고 자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야심이 있습니다 아니 스테인들끼리 모여서 먹으면 안 돼? 그치 그치 그러지 딱 그거야 여기서 한 가지씩 다시 모여 계신 분들은 다 드셔도 괜찮은데 뭐 한 가지씩만 다 드시지 마시고 뭘 추가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이니까 네 맛있게 어울리는 거를 잘 드세요 네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또 잘 먹고 자요 적당히 먹고 얼굴 부으니까 얼굴 부으니까 적당히 먹고 먹고 또 안 쓰고 자면 이게 역류해요 근데 평생에 그렇게 상당히 좋지 않나요? 스테인분들은 방학 시즌인가? 맞아요 밤에 오늘 오늘 아마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은 오늘 아니면 어제 연차 쓰시죠 그래 그건 다 취하니까 여름 연유는 갔다 왔나? 마지막으로 스테이들 여름 휴가 여름 휴가 여름 휴가 어떤 거 있나요? 휴가 시즌이었어 지금 휴가 시즌이야? 스테이 지금 반응 봤을 때는 다 약식 먹에 준비가 돼 있어 다 지금 준비돼 있어 세팅이 돼 있어 세팅이 돼 있어 역시 준비성이 좋아 역시 마음에 들었어 스테이가 보고 잘 영상으로 저는 뭐 아직 안 보셨다면 어제 올라온 저희 캠핑이 아니죠 텐션 강의 텐션 강의 맞아요 맞아요 라이브 비디오 맞아요 라이브 비디오 쿠로미 쿠로미 저요 짱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뭔가가 아니 내일 나와요 뭐? 몰라요 모르는 얘기 몰라요 내일 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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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말 실수했어요 아니 아니지 아니지 오늘이 8월 1일이잖아 끝났을 거야 선생님 8월 1일 끝났어? 아 이제 이제 곧 끝나가지 아직은 안 끝났는데 아무튼 뭐 빠마 생일이 내일? 빠마? 오늘? 빠마 생일 축하해 빠마 생일 축하해 빠마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고마워 고마워 형이 사랑한다 고마워 형 내일 갈게 형도 빠마 했다 저 형도 나도 빠마 했다 응 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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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라서 빠마도 그렸어 뭐야 형 그래서 다리 4개는 그려도네 나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다리 4개나 했어 야 나 개미인가 했어 난 개미인가 했어 빠마 써있잖아 빠마 얼굴 했다가 빠마 생일 축하해 아무튼 빠마 더 스테이 축하해 아니 승부야 빠마 더 스테이 축하해 빠마 더 스테이 축하해 빠마 더 스테이 축하해 빠마 더 스테이 축하해 우리 스테이도 너무너무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에 아무튼 꼭 하나씩 드시고 오늘 좀 기분 내쉬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생일 축하해요 생일 생일 축하해요 안녕 생일 축하해 예쁜 축하해 Manhattan Happy Birthday 점점 희미해질 걸 잘 알면서도 나 여전히 여기 서있어 이 밤이 영원할 거라 믿어 끝나지 않아 우리의 밤 So don't stop, we like to party I'll just be with the music We're going to light up the darkness 조명이 꺼진대서 we're in the spotlight I'll dance in the name for any story I'm still here with the music We're going to light up the darkness 모든 순간이 highlight 지작이 있다면 다 끝이 이때 I'm not fine 영원할 줄 알았던 저 밤하늘의 shining star 눈성이 되어 한순간에 빛을 잃어도 찬란했던 순간들에 it's gonna shine with you 나 여전히 여기 서있어 이 밤이 영원할 거라 믿어 예 끝나지 않아 우리의 밤 We can't stop So don't stop, we like to party I'll just be with the music We're going to light up the darkness 조명이 꺼진대서 we're in the spotlight I'm dancing in the night, 너의 story I'm still here with the music We're going to light up the darkness 모든 순간이 the highlight We like to party We like to party We like to party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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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Let's get it started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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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don't stop, we like to party Yeah, we like to party Just be with the music Just be with the music We're going to light up the dar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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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둠에 가려진 대도 괜찮, I'm not afraid 어떤 이유에서든 한 걸음 떠나갈게 Ay, 연고, 연고 Let's go Let's go Let's go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Your eyes, your eyes Let's go Let's go 3, 2, 1,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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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날 뜨고 있어 너무 비키지가 너의 연습실에 먼지가 엄청나게 어우야 어우야 좀 더 네, 안녕 둘이 줄까 백팩퀸 only for you 일어난 둘이 줄까 둘이 줄까 넵 너의 연습실에 넵 넵 넵 넵